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 입니다 10월 8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비가 안오지요 한 일주일 비가 안왔고 앞으로도 이제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추가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인데 비가 안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칼슘 관주를 좀 해줬고 부족해서 물을 이렇게 또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닐 안 덮인 데는 물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닐 속으로 물을 주고 있어요 배추가 이제 결구 될 때는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닐 속에 보니까 이제 물기가 많이 말랐어요 한 30분 30분 정도 이렇게 관주를 할 겁니다 매주 할 겁니다 제가 뭐 주중에도 와서 조금씩 이렇게 주면 자주 주면 좋은데 주중에 올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주말에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30분 정도 주고 주말마다 물을 좀 충분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통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속으로 꽉꽉 더 여무는 거죠 요런 거 좀 늦게 심은 데는 보식한 거는 이제 좀 작은데 이런 거 말고 처음에 8월 말에 심어서 잘 크고 있는 거는 뭐 이 통이 한아름씩 되고 있어요 한아름이에요 한아름 그래서 무름병 때문에 상당히 그냥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아 그래도 다행히 무름병으로 한 100포기 중에 한 10포기 정도는 무름병으로 이제 이렇게 뽑아 냈고 나머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배추는 그나마 좀 이렇게 먹을 건 될 것 같고 무가 문제에요 김장무 김장무가 절반 정도는 이제 병 걸려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김장무 뽑아내고 이렇게 알타리를 늦게나마 심은 거라 김장무가 좀 올해 참 실패했어요 농사를 늦게 심은 거 한 달 늦게 심은 김장무가 이제 요만한데 이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배추밭에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에듀파머 입니다